지금 뛰어댔까 지금 그냥 말 무시하고 그냥 갈 길 가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진짜 갈 길 가다가 혼자 짤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갈 길 가는거죠 저흰 때로 오세요 저흰 때로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멀리서 벌써 해갖고 아 저기 보인다 보인다 아 여기 왜 그 차가 또 미쳐버리게 해요 그렇지 차가 너무 많은데 왜 음주가 이거 일단 이거 타세요 타세요 아 근심을 털어놓고 나 함께 타타차 아차차 올 수 있어요 3번이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는건 없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좀 오래하고 치킨 뭐 할 수 있지 뭐 못하면서 계속 맞아요 이야 좋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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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컷 당할거면서 자꾸 막 이상하네 하고 그니깐요 어 노답들 자기 실력을 가늠하고 가야지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니깐 아 너무 심오한 포로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저도 오늘 하루종일 그래가지고 아 저도 뭐지 어 왔다 초딩이 역시 배런데 어 우와 그니깐 계속 어디부터 찍어서 아 네 저 빠코스에요 낙하삼쳐서 여기까지 오 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아 일찍 좀 펴면 돼요 일찍 펴고 속도가 다시 맞추면 속도가 다시 맞추면 아 저 뒤쪽 펴고 있을게요 아 그 자기장 보니까 아까 아는거 보니까 뒤에 갈게요 이쪽 이쪽 아 왠지 이 맨밤에 치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와 배려심까지 아 진짜 진짜에요 와 진짜 진짜다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 팀워기는 저 아까 전판에 폭풍으로 3킬하고 3등까지 갔어요 와 빠코스 안전판은 100% 쓰고 아 근데 아 깜짝이야 누구야 누구야 아 놀래라 여기 마네킹 조심해 마네킹이 많이 놀라던데 아 맞다 여기 마네킹있지 저도 쫄갔어요 그거 처음보고 우이님 다시 하면은 좀 할만할거에요 맵이 좀 괜찮아서 자기장 개꿀띠 여기가 마네킹들 총이 안나오지 근데 왜 여기 M16이지 네 그리고 뭐지 수류탄 많이 먹어라 수류탄 네 네 여기서 수류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맞아요 맞아요 저 수류탄 잘 써요 저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잘 쓴다고 상점 받았어요 그런건 굳이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고병이세요? 네 자랑스러운 육군 아유 그거 좋은거죠 네 좋은거죠 뭐 맞아요 미필 미필 새끼들 보다는 미필 새끼들 대가리 진짜 그냥 북쪽으로 밟고 네 여기 미필 없을 것 같아서 하는말인데 미필 비하가 아니고 네 미필은 진짜 아 어허 오케이 오케이 이거가지고 이거 총 있잖아요 총 아무거나 한개 먹어주세요 저 카오팔 쓰면 두개죠 카오팔 어 전 카오팔 잘 못쓴다 저도 잘 못쓰는데 칡팔은 제가 챙겨볼게요 칡팔 카오팔 쓸 사람 없어요 카오팔? 네 저는 괜찮아요 QBG 드릴까요? 그래도 못쓰는다 앰퍼 주세요 앰퍼요? 앰퍼요? 앰퍼 앰퍼 싹인데 요새 잡아야겠다 앰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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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세요? 네 앰퍼 앰퍼 여기 핑 찍어놨어요 아 앰퍼 찾았어요 와 빨간 핑 2층 몇 번 몇 번이에요? 2번입니다 아 그 카오팔 두개 저 2번 1번 1번이에요? 네 오케이 챙겨놨어요 5 구상이 하나도 없네 몇 번이에요? 구상 없는 분 아 저 2번이요 2번 저 구상 5개 있어요 이따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저 진통제 3개 있어요 진통제 3개 네 괜찮아요 어 감사합니다 3개 넣어주세요 아 느낌 아파 진짜 치킨 여기 맵이 좋은게 수손 필요하신 분 말씀해주세요 템이 잘라서 파밍도 좀 편하고 뭐라고요? 수직 손잡이 아 저요 저요 네 템이 잘나오니까 그게 좋은거 같애 아 막 딴 데는 사막맵은 템이 너무 안나와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2층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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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용량 탄창 필요하신 분 계세요? 그 그 그 SR 대용량 SR? 어 괜찮네 AR 대용량 탄창 AR 대용량 탄창 있습니다 네 드릴게요 아 제가 있다고요 나눠 드린다고 아 이걸로 바꿀거 아니야? 어 차 사운드 아 아 아 역시 바꿔 아까 가우팔 스폿 네 왔어요 수직 손잡이 필요하신 분 아 저 괜찮아요 가구팔 탄띠 제가 칙패드 있어요 칙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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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할 것 같애 어 구상이다 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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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7개 구상 7개 저 2개 떨어졌어요 너무 많은데 진통제 6개 진통제 3개 징통제 2개 떨어졌어요 그냥 쓰기 바 accountant 칙패드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 레드웅 둘 다 하나있어요 여기 레드워드 하나있어요 와 여기 벼룩시장이야 와 너무 심한데 이거? 여기 프리파밍이라 가까이 있냐? 너무 부자 아니에요 저희? 네 너무 좋은데 아 나 기름품 챙길꺼 치킨이냐? 치킨 아니면 황금고블린인데 이거? 흐흐흐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요 그냥 괜히 차 타요 아니면 근처까지는 차 타고 해야 돼 근처까지는 왜냐면 밑에 쪽에 애들이 땡긴 애들이 없었어요 밑에 쪽에 흐흐흐 빽빨리 가서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빽빨리 가서 근데 이거 비 오면 근처에 소리가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다리 잡았는데 막 같이 막 뭐 막 그래요 아 근데 빽 앱 생겨서 너무 좋다 막걸리 파전 먹으면 가서 근데 이거 틀어놓고 와 이거 터지면 다 같이 근데 가 더 좋게 ilant 개기 gather 28명 밖에 안나왔네 벌써 아 핵이 있어 설마 핵이 많더라구요 해 niż 갑자기 핵도 늘었어 이제 여기서 걸어가죠 네 여기서 걸어랄거에요 여기 오 노란핑 사주경계 사주경계 오 거의 가운데 오 진짜 군대 같애 와 갑자기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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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세워져있.. 아 눕혀져있거든요 어? 들어왔나? 여기 아 왼쪽 와 어디 어디 네 일단 보고 있을게요 사부님 보시는거니까 200.. W죠? 260 W 방향 방향 숫자로 좀 1,2,325 돌 돌 돌 돌 오케오케 한 대 카고 한 대 이거 이제 돌아갈까요? 호영 저기 있다 300 한 명 더 했는데 뒤에 네 한 명 보고 있어요 여기 있다 325 차 소리 나거든요 SW도 봐야되요 이거 차 소리 났어요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저 또 있다 저 하나 바로 붙죠 바로 붙죠 바로 붙죠 바로 붙죠 바로 붙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 수류천이 없다 저기 저 제가 바라보는 쪽에 있어요 저 바위 뒤에 바위 뒤에 있다 바위 뒤에 바위 뒤에 바위 뒤에 있다 W 바위 뒤에 나이스 하나 기절 285 285 285 285 285 확인 바위 뒤에 죽었나? 바위 뒤에 바로 죽은거 같은데 285 뚜껑이 깠거든요 제가 갈게요 아마 죽었어요 아 죽었네 바위 뒤에 아 능선에 걸어서 안 보여 바위에 능선에 있어요 285 아 아 살았다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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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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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5 305 305 뒤에 305 돌 뒤 305 돌 뒤 토로핑 토로핑 305 돌 뒤 토로핑 토로핑 아 오케이 오케이 싸운거 같아요 아이 저 좀 내리막길에 저는 잘 안보이네요 좀 돌아갈게요 미치라서 안보여 위로 올라가야 될거 같아 내려갔나? 파밍하셔 있다 파밍하셔 파밍 어 저기 뭐야 아 있나본데요 제가 쪼고 있을게요 파밍하세요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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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있다 아 아니 나 있어 나 있어 바로 죽은 곳 바로 별거 없네요 하나 컷 아이씨 변태새끼들 아 다 숨어있어요 아 귀절 사망 아니었어요? 치코리타야 이거 치코리타가 뭐죠? 풀숲에서 숨는거에요 그냥 포켓몬 몬스터가 그래도 그렇게 부르는거 같은데 4번이 에임이 좋은가봐요 혼자 다 따는데 4번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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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홍기 수홍기 어 감사합니다 아 저거 있어요 있어요 끼고 있어요 10명 6명 어디있어? 죽였어요 죽였어요 나이스 놀래라 와 오 깜짝이야 치코리타 치코리타 너무 많은데 아 변태새끼들 아 진짜 놀랬어요 저 구상 10개랑 진통 4개 에너지 12개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 너무 많으신 분 일단 다 먹었어요 필요할까봐 저도 터맨이 나이스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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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뿌려둘테니까 필요한 만큼 네네 어 근데 지금 살이 개좋아요 지금 살이 개좋아요 살이 개좋아요 지금 1등 하겠다 이거 지금 암호밖에 없어요 지금 암호랑 다 깨질라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어 귀그쳤다 저 뒤쪽이랑 앞에 살 봐야돼 뒤쪽이랑 여기 3렙 가방 498이랑 3렙 왜 이럴 소금 깊다 5명이다 이거 어 나 쏜다 2 170 안 보이는데 지금 소리로 제가 대충 알려준 거예요 돌릴 것 같은데 저기 어 자리 좋아 어 볼디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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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l black 아 아 아 계속 봐야돼요 인 storage 아 네 아 뒤쪽이 어딨지? 170 일단 확인해 SW 유행시 SW? SW요? 아 차가 있겠네 수고했었나봐 아 저쪽에 두 명 있는거 같아 어디? 보고 있어야지 살려나 보네 위에 있다 이거 뒤쪽이다 위에 제가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저 밑에 볼게요 115 방향 115쪽 보고 있어요 제가 일단 한 대 맞췄어요 저는 245쪽 볼게요 저 밑에 N 방향 볼게요 네 밑에서 와요 밑에서 밑에서 두 명 와요 밑에서 두 명 방향 좀 안 보겠네 1병 아 저기구나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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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 130 돌 125 방향 뒤에 돌 저 2번 님 서포터로 할게요 저 돌에서 나올거에요 저 기사 죽였어요 저 기사 죽였어요 저 기사 죽였어요 저 기사 죽였어요 죽였어요 저 뒤에 보고 있을게요 이거 제 연막이요 제 연막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어때 이거 따로따로인데 그러면 저쪽에 한 명 있고 앞쪽에 한 명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거 같은데 여기 어모 좀 해주세요 여기 이 앞에 이 새끼다 이 새끼 저 전 뒤에 계속 보고 있을게요 뒤에 한 명 있어가지고 빼자 일단 제가 일단 수능탕 안 줬어요 저기 제가 일단 수능탕 안 줬어요 저기 쟤 던진 방향 쪽에 있어요 쟤 던진 방향 쪽에 있어요 아하 이거 쟤 바로 빼서 왔어요 바로 빼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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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하나 남았어요 하나 115 120 쪽 이쪽 이쪽으로 하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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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미쳤다 우리 팀 근데 중요한건 나 빵키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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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ter ay 闽이나 감사합니다.